아 쐈는데 목맞아가지고 떡을 꺼 은행에서 잘하는 게 이만판 아이큐할게요 오늘 왜 이렇게 배고픈 사람 많죠? 오늘도 저 돼서 나왔고요 드론을 로케이드 범위에 있는 것 같은 타이밍이었어 씹어먹어 2층 같은데 드론을 로케이드 범위에 있는 것 같아 설치 끝 아 발키리 눈 좋은 곳 오 엔조 형 식물 됐어 한 분은 자판기가 되셨고 5분 정도 뭐야 저 인간들 하나 잠수인 것 같아 발키리 사살했네 범위에 있는 것 같은 타이밍이 튕기지 말라고? 아 눈 뽕 아 잠깐만 잠깐만 하하하하 오케이 저요 끼고 있어요 에드 창문은 안 뚫었네요 라드님 같이 가시죠 네 어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아 뭐야 보다가 외벽 한번 뚫어볼게요 어 어 어 어 어 어 저 내려갈게요 라드님 네 아 아 여기 아 아 외벽 뚫을게요 안에서 뚫어놨어요 네 상담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아 아 아 어 레이저 왔는데 설치면 될 것 같아요 예 하나 남았네 그를 찾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는가 야 아 우 아 우 아 아 아 한 씩지 만들어놨어 어 아 아 타 창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나도 그 뭐지? 도전해서 저거 독일 받고 독일만 했는데 독일이 제일 잘 돼 즉 얘거랑 밴딧에 특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 밖에 안 해 다른 것도 해야 될 것 같아 응 같은 유시네 뭔사냐 아 나 시가 나 시가 하러 왔는데 뚫어낼 곳 있으신 분? 진짜 다른 차.. 이쪽에서 하면 안돼? 네? 이쪽에서 하면 안돼? 이쪽에서? 아.. 저기 나고에다 살라고요 아 늦었다 여기 하나 남네요? 가겠다 뒷골목 뒷골목 뒷골목이에요?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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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한 번부부 답사 수상해리 푸릇 사운드 야 방금 ESP 아님? 방금 결제할 것 같은데 에임 딱 고정됐는데 라스트 트위치 트위치 테이블 의자와 의자 사이에 있어요 네 테이블 의자와 의자 사이에 있어요 의자와 의자 사이에 아 저 대체 우리 어디요? A요? 아 2층은 그 테라스 라스트님 거기 계시면 돼요 네 라스트님 빨리 움직여 움직여 위험하지 않을까요? 안 움직여도 돼요 아 지금 딸기님 말 듣고 달리고 있거든요 아 남자라면 야생마처럼 뛰어야 되거든요 야생화요? 네 야생마도 뛰어요? 아 여기 딸기님 없구나 야생마에 마 아 오케이 여기서 라두님이 좀 더 보신다면 앞에 방에 가서 같이 봐주시는 거죠 저게 사운드 사운드 프린트한 것 같은데 시발 이미 발각됐겠는데요? 위치 저기 저기 꺾는 부분에 쇼고 있는게나 자를까요 계단? 계단인가? 계단이다 철조만 소리 제가 밟았어요 옥상이네요 올라갔네 다시 내려오는 소리 테라스 테라스 소리 존나 민감해 뭐해 쟤 안 들어오고 니 그렇게 불쌍 도시발 아니 라두님 아 라두님 샤빨 드렸구나 아 라두님 두잉 아 잡았구요 잡았어요 근데 에임의 상태가 아니 무지개를 그려주셨거든요 아 라두님 아 라두님 에임의 상태가 원래 별로지 않네 차있잖아요 꽉 잡았으면 된거 아닙니까? 아니 한방에 헤드 톡 터뜨렸어야 된데 아 빨리 라두님 자르고 저 터뜨려주세요 아 좋게 나오시겠다 끝 끝 아 근데 아까 빨리 말해 해명을 해봐 블리츠 빨리 해명해봐 켰어 안켰어 켰어 안켰어 future 밤샵 suspic 스토리